주말아침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번 한주는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에 대한 소위 문의조 심판이라고 합니다. 문의조 사법 처리가 구체화되는 굉장히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결실이 있는 한주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 1년 징역형의 2년 집행유예 이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오는 25일 위정교사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재명은 또 징역형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조국도 대부분 판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달 12일입니다. 조국의 입시부정 감찰무마 이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되면 거의 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국은 곧바로 구속이 됩니다. 문재인과 관련해서도 문다혜, 김정숙 그러니까 타이스타젯의 문다혜의 전 남편을 특혜 취업시킨 부분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다혜를 소환을 했는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을 소환을 했는데 김정숙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문의조 심판, 민주당은 거의 뭐 당이 문을 닫아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국민의힘 여권 쪽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다시피 지금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 이게 보름 넘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조 심판을 앞두고 여권이 단합을 해야 한다. 과연 단합할 수 있겠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는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였습니다. 위증교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까지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고 위증을 교사받은 김진성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데 김진성이 이렇게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냐? 형량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위증교사 65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71명이었는데 이 중에 83.1%가 59명입니다.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도 포함했습니다. 벌금형은 15.5%, 11명입니다. 무죄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71명 가운데 무죄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83% 이상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법조인들이 1년 이상의 징역형, 검찰은 3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형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이재명은 가중처벌 요인이 너무나 많다.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입니다. 그래서 3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으니까 1년 이상의 징역형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금 일반적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선거법 위반과는 달리 위증교사는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 주변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경우에 민주당은 사실은 벌금형을 예상을 했습니다.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위증교사는 징역형을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증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쳤느냐 이게 가중처벌 요인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은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해서 2002년에 있었던 검사를 사칭한 부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도 이재명은 거짓말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검사 사칭에 누명을 썼다. 또 하나는 자신의 친형의 병원 입원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위증교사한 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썼다. 이 부부는 위증교사를 통해서 혐의를 벗은 것이고 친형 병원 입원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법원에 가서 소위 이게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에 의해서 무죄로 뒤집어진 그 경우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가중처벌 요인이 크다. 또 이재명은 반성하지 않는다. 또 계속해서 각종 거짓말, 각종 사법방해를 해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될 것이다. 1년 이상의 징역형, 이건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과는 달리 위증교사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주기 위해서 이재명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첩보 동의안이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풀어주기 위해서 판결을 하면서도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법정 구속, 이재명은 그러니까 위증교사는 대부분 법정 구속됩니다. 이게 사법방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조국입니다. 조국의 입시부정과 감찰무마 이 두 건입니다. 이 두 건을 합해서 1심,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징역 2년이 거의 확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1심, 2심 이렇게 나란히 2년 징역형을 받았고 이 정경심이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이 이 혐의로 4년 징역형을 받았고 4년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다. 공범인 조국도 징역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3부입니다. 엄상필 대법관. 이 대법원 3부에서 모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죄 쪽으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판결도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점심시간 15분 전에 이렇게 판결을 하겠다. 판결문이 그렇게 길지 않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판해보라. 이렇게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파기환송을 하는 사유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분으로 잡았다. 점심시간 전에 이건 2년 징역형이 확정적이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조국이 2년 징역형이 대법원 선거에서 확정이 되면 조국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갑니다. 바로 구속이 됩니다. 하루 정도는 여유를 줍니다. 이 구속 준비를 하라. 과거의 경우에도 보면 뭐 그날 구속이 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구속이 되든지 바로 구속이 집행이 됩니다. 조국은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파기환송이 되면 파기환송이 된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판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의 재판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부정이 있고 감찰무마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두 가지 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과 조국 이재명은 징역형 조국은 이렇게 구속을 앞두고 있다. 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434억 원 이걸 놓고 민주당에서 이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 434억 원 낼 돈이 없다. 민주당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론같이 지금 이재명 사퇴하라. 당장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라. 434억 원 이재명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434억 원이 너무 가혹하다. 이게 연좌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거짓말 때문인데 당까지 이렇게 434억 원을 덮어쓰야 하느냐. 서론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서 아마 이 주장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1심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은 패배한 사람이다. 패한 후보다. 선처를 바란다. 만약 자신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되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당이 망한다. 이걸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 겁니다. 민주당은 여의도의 근무를 비롯해서 1천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습니다. 또 자기 당의 후보가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 당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나서서 이재명 방탄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434억 원을 못 토해내겠다. 이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요. 서론이 지적하는 것은 이재명의 책임을 묻자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책임보다는 이재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거짓말 두 가지 한 것은 이재명의 귀척 사유 책임이 많은 것이다. 지금 잘못된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개인 비리, 이런 잡범,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만든 것부터 거기에서 나아가서 민주당이 나서서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이재명의 방탄에 나선 것부터 민주당이 망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34억 원은 당연히 토해내야 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토해낼 지금 재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문다혜에 대해서 검찰이 세 번씩이나 소환을 통보했는데 경찰의 조사에는 나가면서 그러니까 불법 임대 관련해서는 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세 번째 소환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다혜 남편, 전 남편의 특혜 취업과 관련해서는 문다혜 뿐만이 아니라 조국, 임종석 등 핵심 관계자들이 전부 진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이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정숙에 대해서도 전주지검입니다. 25일부터 28일 사이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윤건영입니다. 윤건영이 김정숙이 나오지 않겠다. 이건 법적으로 출석 의무도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도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타이스터젯 이상직과의 문재인과의 검은 커넥션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문다혜 관련해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당연히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데 지금 이건 문재인의 전체적인 지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들어도 검찰에 나갈 필요가 없다. 김정숙에게도 검찰에 나갈 필요가 없다. 참고인이니까 지금 이 혐의가 문재인 뇌물입니다. 피의자는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시에 청와대의 조국 임종석 모두에게도 진술 거부하라. 자신에게 다 떠넘겨라. 지금 이게 문재인의 재판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잡범 수준으로 지금 자신의 재판 대응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을 결국 소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이런 식인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를 소환할 테면 소환해 봐라. 지금 이겁니다. 소환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소환해야 하는데 이게 문재인과 관련해서 지금 혐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송철호 건, 원전 건 모두 문재인 앞에서 수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 문다혜의 남편, 특혜 취업 관련해서 또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그것도 책임을 문재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수많은 비리들, 이 부분 이걸 문재인을 소환을 해야 하는데 건당 소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모아서 소환을 할 것이냐 이 법적인 부분, 또 정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에 필요하다면 문재인을 10번 아니라 20번이라도 소환하겠다는 자세로 문재인을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다혜, 김정숙은 참고인이다 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습니다. 김정숙과 문다혜가 참고인인 이유는 문재인이 표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뇌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문재인 소환, 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문의조 심판이 금물살을 타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 우파를 비롯해서 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여권으로 몰릴 그런 호기다 라는 예측,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는 일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제 한동훈 가족으로 가족이 올린 이 비방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을 하느냐, 업무방해에 해당을 하느냐 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니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한동훈이 한 보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또 대통령실 개입설까지 나오고 지금 이게 공작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동훈의 태도까지를 종합해 보면 직접 개입이 됐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입이 됐거나 한동훈의 가족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드루킹 여론조작이냐 이렇게까지 가져갈 그 성질은 아니다. 이게 경찰이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에 협조를 해 줬습니다. 당원 게시판, 당원들의 신분 그래서 잡아냈습니다. 20대로 확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무감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에서 협조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금방 찾아냅니다. 아마 한동훈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고 한동훈 대표가 이게 불법 위법 사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게 완전히 제3자에 의해서 도용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가족이 비방글을 썼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친윤 일부의 반 한동훈에서는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당대표직 그만두게 만들겠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될 이 게시판 글들이 모두 이렇게 공개가 됐느냐 그것도 일제히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댓글이 또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자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동훈 가족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비방하는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한동훈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위기인 것은 사실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이걸 또 극복해 갈 수 있느냐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시간을 벌고 싶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 전국도 있고 재판 전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입장 발표나 경찰 수사도 어떤 형태로든지 경찰이 이 압수수색을 오게 되면 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차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버틴 거에는 이걸 지금 입장 발표를 하고 한동훈 대표는 다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걸 입장 발표를 해도 또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어차피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한동훈 정치 생명을 끊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가족이 즉 간접적으로 비방글을 올렸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사과를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도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더라도 이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소위 반한동훈 쪽에서는 제가 한동훈, 신한동훈, 반한동훈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차기 대선까지 함께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반한동훈 쪽에서는 한동훈으로 갈 수는 없다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 뒤에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는지도 지금 이게 경찰 수사로 드러날지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한동훈은 가족이 즉 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반한동훈 쪽에서는 어차피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경찰 수사나 정리가 되고 나면 이재명의 재판 전국도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이렇게 한 번 접어야 할 겁니다. 그 접는 과정에서 한동훈의 정치력, 한동훈에 대해서 다시 국민의힘 지지청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냐 이게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수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수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한동훈으로서는 숙제고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 성공, 차기 보수정권 재창출에 가장 유력한 한 후보, 주인공으로 한동훈이 부상이 됐는데 이 위기를 넘을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긴 한데 전체 큰 털에서 보면 한동훈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작은 문제 또는 큰 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좀 고구마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버틴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장애찬을 비롯해서 어차피 어떤 대응을 해도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숙고할 필요는 있었다. 또 내용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는 있었다. 그렇지만 정리는 해야 한다. 그 시점은 언제고 그 수위,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느냐 이게 한동훈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동훈의 정치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한동훈의 도덕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부분은 철저히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하고 반성도 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뭐 지금 보수 우파의 차기 가장 이렇게 확실한 대권 주자입니다. 대권 후보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려면 이런 정도의 위기, 이런 정도의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정치력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런 부분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